음 I just wanna continue my pace 봤죠 봤어요 너무 멋있 보셨대 봤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소Ex!!! 나는 저 maintain clue야를 compens했다 참사 괜찮아요? 계산을 얼마나 돈다는 거야 근데 넘어지고 나서 아무렇지 않아 진짜 저희 이지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있답니다 멤버별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어? 스포해 스포 재밌어 어려워 저희가 LA로 출국할 때 완전 꽁꽁 싸움이고 맞아요 받았구나 말이죠 완전 꽁꽁 싸움이고 네 완전 꽁꽁 싸움이고 왔거든요 그만큼 그렇다는 거겠죠 뭐 스포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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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시겠다 나도 궁금하다 스포잎 2월 1일 5월 19일 2월 2일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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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 4일